굉장히 오랜만에 김치찌개처럼 이틀 있고 얘기하려면 한국 음식 진짜 한국어를 널리 멀리 세종학당 얘들아 뭐 먹을래? 소고기 아 너무 비싸 그럼 삼겹살? 삼겹살? 이모 여기 삼겹살 오인분 같은 사인분이요 한국 사람 다 됐다 한국어를 널리 멀리 세종학당 뭐 이런거 다 준비하셨대요? 한국어를 널리 멀리 세종학당 아 뜨거 괜찮아요?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아 시원하다 누가 한국인인지 한국어를 널리 멀리 세종학당 맛집이네 리어카 카우센터 터미널 노을튀기 기러기 기숙사 사랑해 해지역 찹쌍 아니 나 지금 사랑해라고 했는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국어를 널리 멀리 세종학당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왔대요 금은 부하가 나올 것 같아서 깊숙이 심었다네 깊숙이 탈똥이 많게 자랐을 때 슬금슬금 덮질이야 뭐가 나온 줄 알아요? 뭐가 나왔어요?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한국어를 널리 멀리 세종학당 지났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